대전시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4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시는 지난 8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육 환경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14만 7천여 건을 정비했으며, 이 가운데 노후 간판 설치 등 44건에 대해 과태료 50만 9천 원을 부과했습니다. 시는 또 학교 주변 위해요소 신고한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펼쳤습니다. 시는 또 학교 주변 위험을 부과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